안녕하세요. 목동 미키병영어입니다. 29번 시작하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에요. 그래서 컴마 있는 데까지를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뒤에 나오고 비록 뭐뭐가 뭐뭐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래요. 비록 praise, 칭찬이 is 뭐뭐이지만 one of, 뭐뭐 중에 하나이지만 the most powerful tools, most powerful 가장 강력한 tools,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available, 이용가능한 자, 도구들, 명사 명사 뒤에 이용가능한 경용사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도구들, 이용가능한 도구들, 뭐뭇을 위해서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뭘 향상시켜? young children's behavior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이용가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다시요. 비록, 칭찬이 뭐뭐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이용가능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그것은 equally 동등하게 powerful 강력하다 뭐뭇을 위해서 for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뭘? 너의 아이의 self-esteem,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또한 동등하게 강력하다는 거죠. 자, 칭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비록 칭찬이 뭐뭇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지만 이용가능한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그것은 동등하게 강력하다 향상시키는 것을 위해서 너의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킨 것을 위해서 그렇죠. 자, 내용 정리가 됐죠? 칭찬은 아이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도 참 유용해요. 그런데 또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데도 역시 좋답니다. 됐죠? 다음 프리스콜러스 유치원생들은 believe 믿는다 뭐것을 아 what이 나왔으면 what 뒤에는 불안전문이 나오고요. what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것 자, 그러면 자, what은 것 물론 이 외에도 무엇 무슨 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갑니다. 그럼 유치원생들은 믿는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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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믿는다. 무슨, 무슨 방식으로 매우 profound 그렇죠? 깊은 way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뜻, 아주 깊은 방식으로 자,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믿고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유치원생들은 믿는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깊은 방식으로 그렇죠? 자,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게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게 곧 진리예요. 그렇죠? 자, 그걸 그대로 믿게 되겠죠? 다음이요. they 그들은 do not yet not yet 아직 뭐뭐하지 않다죠. 그러니까 그들은 do not yet have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자, cognitive sophistication cognitive 인지의 sophistication 하게 되면 정교함이죠. 인지의 정교함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지금 정교함 뒤에 to reason 나왔습니다. 명사 to 이렇게 나오면 뭐뭐뭐뭐 하는 명사 뭐뭐뭐 명사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reason이 추론하다죠.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정교함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근데 추론하는데 뭐예요?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인 정교함이 없어요. and reject 오, 잠깐 reject 앞에 end 가 있어요? reject 가 원래 이게 어떤 것을 거부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동사 원형 reason의 자리죠. 아, 그러니까 자, 분석적으로 추론할 정교함 한 번 더 그리고 또 거부할 정교함이에요. 근데 뭘 거부하느냐? health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그런 정교함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할게요. 그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인지적인 정교함을 추론할 분석적으로 추론할 그리고 거부할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그런 인지적인 정교함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떤 뭔가를 보고서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는 데에 있어서 정교함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 if 만약 if가 부사절 접속사니까 부사절 접속사부터 나오면 보통 컴마까지를 부사절 이라고 보아요. 그리고 만약 뭐뭐가 뭐뭐한다면 면을 여기까지 가요. 만약 뭐뭐가 뭐뭐가 뭐뭐한다면 뭐뭐는 뭐뭐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 a critical boy 그러니까 미취학 소년 그러니까 학교로 아직 안 들어간 아이죠. 미취학 소년이 consistently 그러니까 계속 계속 듣는다면 듣는다 뭐뭇 을 을 자리에 전치사가 올 수가 없지요. from이 뭐뭐로부터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를 묶어버릴게요. 이거 빼고 생각하세요. 다시 듣는다면 뭐뭇 을 을은 여기 덫부터죠. 아하 그러니까 을 자리니까 명사절 접속사대 뭐뭐가 뭐뭐한다는 것을 듣는다면 뭐 he's smart 그가 똑똑해 그리고 a good helper 그리고 좋은 도와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좋은 조력자야 라는 것을 듣는다면 he's likely to be likely to 는 인커버레이트 인커버레이트 니까 통합시키다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인커버레이트의 특징은 통합시키다 인커버레이트 a into b 로 들어가요. 아 그래서 a를 b 에 통합시키자 이렇게 들어가죠. 아 그는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보를 어디에 그의 자아상 self-image 자아상 에 통합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 너는 똑똑해 넌 그리고 참 좋은 훌륭한 조력자야 남을 잘 통하죠. 이렇게 계속 들으면 걔는 어 진짜 그 정보를 아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는 it's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incorporate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어디에 그의 자아상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thinking 생각하는 것은 그 자신을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죠? 지금 주어가 ing가 주어로 나왔어요. 동사가 단소 동사가 와요. 이렇게 뭐뭐하는 것은 ing 동명사가 주어면 이렇게 단소 동사 is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보시죠. 중간에 이제 who가 있죠. who라는 것이 앞에 소년을 수식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 who is smart 똑똑한 소년 and 한 번 더 나와요. 또 어떤 소년 knows 아는 소년 뭘 알아 how to do 어떻게 해야 할지를 things 일들을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소년 이렇게 지금 관계사절이 앞에 있는 보이를 꾸며줍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주어 다음에 이렇게 관계사절은 어차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빼도 돼요. 빼도 그래도 그게 괜찮습니다. 스식어기 때문에 그러면 자 ing가 주어면 단수동사가 온다겠죠. 그래서 이지가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 부분은 아까처럼 표시를 다시 하고요. 갑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년으로 어떤 똑똑한 그리고 아는 소년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뭐 일들을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소년으로 생각하는 것은 is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높다. make 만들 가능성이 높다. make him injure. 오 사역 동사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네요. 음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아 그가 injure 참게 만듭니다. 자 뭘 참아 더 longer 더 오래 인 뭐에서 problem solving efforts 아 문제 해결하기 노력에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더 오랫동안 참고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increase 오 increase 가 지금 앞에 end 가 보이죠. 자 그러면 increase 가 앞에 증가시키는데 오 그의 confidence 자신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make 자리죠. 여기요. 아하 그래서 병렬의 경우에는 end 병렬의 경우에는 해석으로 판단을 해요. 그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인 어디 어디에서의 자신감 trying 시도하는 것에서의 자신감 new 새롭고 difficult task 어려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신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increase부터 해요.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뭘? 그의 자신감을 어디에서의 자신감 시도하는 것 에서의 자신감 뭘? 새롭고 어려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 에서의 그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년 으로 어떤 똑똑하고 아는 소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들을 그런 소년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가 견디게 더 오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술 속에서 그리고 증가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의 자신감을 시도하는 것 에서의 새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Thinking of himself as 또 나왔죠. Thinking 또 여기가 지금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단수 동사가 또 보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동사를 찾아보니까 Thinking of himself as the kind of boy who is a good helper will 아 will 자리가 지금 동사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차절 얘를 갖다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식어 보니까 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동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동사가 맞네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뭐로 The kind The kind of boy 그러니까 자 Kind 그러니까 종류죠. 자 어떤 종류의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이냐면 자 좋은 조력자 인 소년의 종류 그 종류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난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난 생각하는 것은 Will make 만들 것이다. 그를 More likely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More likely to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더 높다. More likely to volunteer 자진하다. 자발적으로 뭐뭐하다. 자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To help 아 자진해서 도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With tasks Eater At home 집에서 And at preschool 그리고 유치원에서 지금 At 엔드 뒤에 보니까 At 이렇게 전치사 구로 나왔죠. 보아니까 유치원 에서 니까 그러니까 역시 집 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시 갑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년의 종류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소년 좋은 조력자 인 소년 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마이크 만들 것이다. 그를 더 가능성 있게 자발적으로 도울 가능성이 더 높게 만들 것이다. 이를 집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가슴속에 새겨들으며 그만큼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아이한테 결정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자기 자아상을 갖다가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아상을 정립하고 성립하는 대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분의 내용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핵심 파악해 보실까요? 주제 제목입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요.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목두 미끼박 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